6월 1일 지방선거를 꾸준하게 분석하고 해설하고 이러면서 6월 1일 지방선거의 실체를 다가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이 진짜 국민들을 가제나 개나 붕어로 여겼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현재 제목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적인 대한민국의 6월 1일 지방선거 선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광역단체장 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교육감 선거 거의 대부분의 그런 선거가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자들이 던진 그런 표심이 그대로 투표지수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 선거결과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그야말로 이렇게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숫자를 만든 겁니다. 숫자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첫 번째 공직선거가 대부분 선거관리위원회가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사전 득표수, 후보별 사전 득표수를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죠. 도무지 양식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대부분이 만들어진 숫자다. 선거 데이터가.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어쩌면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헌법기관이고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설립 목적이 선거관리와 정치자금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 기관이 심지어는 전국의 교육감 선거까지도 깊숙이 관여해서 특정 후보의 표를 빼앗아서 본인들이 미는 그런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이런 일들이 광범위하게 지금 발생한 겁니다. 요리를 지방선거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문정권에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 이 같은 유사한 방식의 조작이 행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은 거의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악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선관위가 거의 범죄조직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온 겁니다. 물론 선관위에 관여된 모든 구성원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전산조작이라는 것은 간단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소수의 인력들이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문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권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끊임없이 이렇게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은 이 선관위의 소위 전산을 담당하는 핵심 요원들이 특정 정치 세력과 굉장히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구 게임을 하는데 심판이 매수된 상태라는 겁니다. 선거를 하는데 선거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매수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매수된 집단의 가장 최고 책임자 전산을 가장 회복하게 알고 있을 최고 책임자가 6월 9일 날 장관으로 승진을 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이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기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밀었던 것은 아닙니다. 표를 던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이 조폭이라는 그런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중립적인 기관이 특정 세력과 연계해 가지고 선거를 반복적으로 지른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이 쪽이 반역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지금 그냥 주장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이렇게 분석해 가면서 어쩌면 교육감 선거까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그렇게 소위 좌파 교육감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걔 데리고 다니는 건 참 좋다 이야기야 여당 사람들이 벌써 비싼 오찬 먹는 것도 좋은데 일 좀 제대로 하고 비싼 오찬을 먹도록 하는 게 안 낫겠냐 이야기야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일반 시민들은 깊은 우려와 그리고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교육감 선거 자료를 보면서 교육감 선거를 이 정도로 조작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하는 데가 아니다 이야기죠. 선거결과 제조위원회라고 부르는 게 낫겠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여러분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면 자동차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결과물이 뭡니까 투표를 준비하고 투표를 진행시키고 개표를 하고 그리고 선거결과를 발표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최종 결과물은 최종 작품은 선거데이타입니다. 그 선거데이타는 소위 선관위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일종의 상품입니다. 최종 상품. 최종 상품이 엄청나게 조작된 것이 지금 낱낱이 세상에 공개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서울교육감 인천교육감 경기도교육감까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를 프로그램에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자기가 만든 소나타라든지 그런 상품에 책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것은 선거데이타의 공정성입니다. 선거데이타가 엄청나게 오염되고 조작된 것이 밝혀졌다.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됩니까? 6월 1일 지방선거를 누가 진두지휘했습니까? 6월 1일 지방선거를 누가 진두지휘했습니까? 6월 1일 지방선거를 누가 진두지휘했습니까? 박찬진 선관위 사무차장 광주광역시 출생 전남대학교 사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선관위 2017년도에 입사 잔뼈가 굵어서 기획조정실장 다 거쳐가지고 사무차장하고 6월 9일 날 사무총장이 되신 분 아닙니까? 1963년생. 그 양반이 6월 1일 지방선거를 책임진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선거데이타가 다 조작이 된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교육감 선거까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을 성진을 시킨 겁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에. 박찬진 씨가 성진하든 안 하든 간에 저는 개인적인 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데이타가 완전히 조작된 선거데이타가 나온 겁니다. 완전히 뭡니까? 그냥 모든 선거를 다 만진 겁니다. 뭘 통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한 번 한 짓이 아니죠.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 남들 눈도 있고 좀 겁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뭡니까? 물로 봤으면 연먹을 하는 식으로 뭡니까? 다 선거를 조작한 겁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로서 얼마나 많이 경고를 했으니까 당신들 선거데이타 만지면 그러면 다 발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단 한마디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만 난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 결과 제조위원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선거 결과에 최종 책임자가 누굽니까? 선관위의 자무차장이자 이번에 사무총장이 된 박찬진이라는 사람이 책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시한 씨가 속구리 투표에 여러분들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뭡니까? 사악한 범죄가. 그게 여러분들 너무나 악한 범죄가 뭡니까?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 훨씬 더 악한 겁니다. 표수로 따지더라도 속구리 여러분들 투표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전국적인 규모에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냥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짓들 한 겁니다. 제가 자꾸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조작을 잘했기 때문에 포상을 준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이건 아니다는 거죠. 정말 악한 세상입니다. 악해도 이런 세상이 악할 수가 있겠냐. 세상에 뭡니까? 선거를 이렇게 도독질하는 것이 일상화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뭡니까? 있을 수 있냐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다들 침묵할 수 있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관위 조직 체계라는 것이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장 책임을 많이 지는 사람이 이 네 사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사무차장, 사무총장. 이번에는 사무차장하고 사무총장직을 사무총장직무대형, 사무차장직을 뭡니까? 박찬진 씨가 맡아서 6월 1일 지방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선거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광역단체장 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교육감 선거, 아마도 광역시의 의회도 조작을 했을 겁니다. 모두 다 뭘 했습니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후보에게 표를 빼앗아가지고 혹은 무소속 후보한테 표를 빼앗아가지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밀어주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짰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과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으니까 당일투표하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하면 총 득표수를 가지고 당락을 결정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조작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차장과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했던 사람을 지금 성진시킨 거 아닙니까? 이 지금 세 사람이지 않습니까? 조혜주 씨, 김세한 씨는 다 물러났고 박찬진 씨가 이번에 6월 1일 지방선거를 맡아가지고 이번에 여러분들 사무총장으로 장관골을 영전하려면 6월 1일 지방선거가 전선거하고 달라 깨끗하게 끝났으면 그러면 성진이 당연히 가능한 거죠. 박수를 칠 수 있죠. 이제 좀 달라지는 모양이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2020년 4.15 총선은 조혜주가 이끌었고 2020년 3부대에서는 김세한이 이끌었고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는 박찬진 사무차장이 사무총장 대형체제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발생했습니까? 엄청난 부정선거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진시킵니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성진시킬 수 있냐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육감 선거를 오늘 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선거까지 다 만진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치 세력과 완전히 축구 게임을 하는데 심판관들이 완전히 매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게임을 어떻게 합니까? 매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게임을 어떻게 해왔냐고요. 그렇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그렇게 선거가 무너졌으면 윤석열 대통령 이름 취임하고 나면 선거가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에 뭡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선거마다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뭡니까?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들의 민심과 관계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뭡니까? 득표수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발표하는 그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냐 이야기죠. 사기꾼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사기꾼들이죠. 그 사기꾼들을 지금 총장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사무총장으로. 이런 물건을 하나 만들더라도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선거 데이터가 어떤 물건입니까? 1년에 뭡니까? 수천억 정도 예산을 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낸 최종작품이지 않습니까? 최종생산품이지 않습니까? 최종생산품이 뭐죠? 엄청난 뭡니까? 비리가 발생했는데 그 최종생산품을 생산하는 최고 책임자를 성진을 시켜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만든다. 실질적인 1인자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들이 다 대법관이지만 바지사장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실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도장 찍어주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죠. 이거 정말 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완전히 핫바지 대통령을 뽑아놓은 것 같습니다.